네 반갑습니다. 시가예술부장 황준수 부장입니다. 저희가 많은 시가예술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발표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 중에서도 창작 역량을 높이시는데 또는 창작 역량을 발휘하시는데 좀 필요한 그런 사업과 공공적인 주제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예술적으로 접근해보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창작 산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시가예술 전문 예술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크게 맞춤형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되시는 가장 먼저 작가 분이신데요. 저희가 따로 또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 창작 산실에서는 중견 작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양한 방식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들을 개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전시라든지 우수 전시가 독립기획자분들이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전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이전에 창작의 과정 시가예술 분야를 통해서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전시 사전 연구 지원이었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신 이후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가예술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예술적 활동에 대해서 비평활동들 또는 책을 발간하시거나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비평가 지원까지.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도 민간 전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미술 공간도 있고요. 그곳에서 우수한 기획 전시를 준비하시는 경우 저희한테 신청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파일럿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 2년 차가 됩니다. 작년에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었고 성과가 예견된다고 말씀 많이 주셔서 올해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사업은 작가분들이 작업실을 운영하시거나 리서치 등 작품 창작을 준비하시는 사업들 또는 작품 제작에 필요하거나 또는 변형하거나 보존 수복 등 작품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들 또는 작가 개인의 포트폴리오나 관련된 자료를 만드시거나 배포하시거나 또는 해외 연계 프로모션 사업 등 중견 작가로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좀 완화했는데요. 작년에는 최근 3년간 등록미술관에 개인전 1회를 하신 분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만 40세 이상으로서 최근 10년간 등록미술관에서 개인전 1회를 하시거나 또는 등록미술관에서 단체전 3회 이상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을 좀 완화했고요. 지원 규모도 가급적 정액으로 3천만 원을 정액으로 해서 한 8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는 발표 심의가 있고요. 유의할 사항은 작가와 협력자, 작가분을 도와줄 협력자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저희 작가분들이 많이 계신 걸 고려해서 저희 지원을 받으면 이후에 3년간은 지원 휴식제를 도입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의 의무가 있다는 점 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시사전연구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작년까지 했던 그 사업의 명칭을 공의, 창작의 과정, 시가개술로 바꾸었고요. 사업 내용은 작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단, 신청 자격을 작년에는 최소 5년 이상, 최근 5년 이상 기획사업 실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없애고 최소 2년 이상 실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독립기획자를 중심으로 신청 자격을 완화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23년도에 준비를 하셔서 24년이나 또는 25년에 전시를 계획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분 그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작단실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 전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23년도에 크게 변화를 둔 게 단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2개년 사업도 신규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개최를 예정한 전시뿐만 아니라 24년도, 2년 뒤에 충분하게 전시 계획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도 단연간 사업으로 개방을 신규로 도입을 했고요. 또 신청 자격 역시 최근 5년이라는 조항을 없애고 2회 이상 독자적으로 기획을 한 실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도 정액으로 5천만 원 또는 정액으로 1억 원 정도 해서 사업 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단, 필요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부과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방식 역시 2차 PT 심의가 있고요. 이 사업도 총 사업비 10%의 자부담 의무가 있고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평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가예술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비평 활동들 예를 들면 조사연구나 자료 수집이나 세미나나 심포지움 또는 발간 사업 등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청 자격을 작년에까지만 해도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3회 이상 이 분야에 관련된 실적이 있는 개인이나 팀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 단, 이 사업 역시 총 사업비의 10%가 자부담으로 의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수 전시 같은 경우는 독립기획자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 밖에도 저희가 많은 사립미술관 또는 민간 전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기획 전시를 할 때 또는 기획 전시를 준비하실 때 필요한 도움이 되고자 공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 전시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이상 또는 3년 미만까지 1년 이상 3년 미만은 신생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성장형 사업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를 공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립미술관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사업 지원 규모는 작년에 21년, 22년 단연간 선정을 했습니다. 단체를 그 단체를 제외하고 신규로 한 20년 내외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 봤고요. 이 사업 역시 2차 PT 인터뷰가 있으며 총 사업비 10% 자부담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예술 사업인데 사실은 시각예술이 물론 중심이 되고 있지만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 예술 장르가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공공예술을 저희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예술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사업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연구 지원형으로 했다가 올해 공의 창작의 과정 공공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공공예술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사전 연구나 시범 사업들, 비평활동 등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창작의 과정 사업이 있고요. 실제로 완성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공공예술 작품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하거나 유지, 보수하거나 또는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하는 그런 지속활용 사업. 그리고 실제로 공공예술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기획해서 실행하려고 하는 사업들, 자율실행형으로 해서 2개년 또는 단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주제 심화형 사업 같은 경우는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의 주제에 맞추어서 그 주제를 심화하는, 공론화하는 과정을 좀 더 중요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아루코 공공예술 사업은 작품의 창작이나 발표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 다양한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예술적인 기획과 다양한 주체 간의 협업, 그리고 그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요. 또 그 과정상 예술가나 시민, 지역, 커뮤니티, 행정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있어서 그 주체들과의 소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작의 과정 사업은 다양한 지원 대상이 유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예술 사례 연구라든지 온라인, 오프라인, 비평활동까지. 여기 신청 대상은 광역, 기초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예술과 개인단체, 예술공간,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다양하게 있으며 지원 규모는 한 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활용형은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이 광역기초재단만 신청을 할 수 있겠는데 올해는 그 밖의 예술단체나 예술공간이나 이런 사회적기업도 문을 개방했습니다. 단, 아무래도 지자체 소유의 공공미술 작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지역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또 협의가 돼야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자율실행형 사업하고 주제심야형 사업이 있는데 차이는 어쨌든 자율실행형은 사전에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거쳐서 실행이 있는 거고요. 또 2회 이상 사업 수행 실적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작년에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넣었던 부분에 예술공간까지 좀 더 포함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주제심야형은 아까 말씀드린 유엔의 목표인 빈곤 퇴처라든지 성평등이라든지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도시라든지 이런 17개 목표를 심화해서 공론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은 마치지만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2층에 저희가 따로 부스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